이런 지구력 상상해보셨나요? 비철금속 재련산업을 글로벌 럼버원으로 이끈 50년간의 지구력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하는 지구력 우리는 시작합니다 탄소 걱정 없는 미래 자연에서 얻은 자원이 다시 자연으로 미래에너지 산업의 초석 자연과 사람, 산업이 만드는 지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혁신 트로이카 드라이브 바로 고려 아연이 꿈꾸는 지구력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재련하는 곳 고려 아연